아 못볼거 봤어 어떡해 드리잉이야? 일단 서치하는거 보고 일단 짐지 던지겠습니다 엔드 죽일 수 있나? 조합보면 딱 죽일 수 있는 조합받긴 한데 어우 어떻게든 되겠다 의식준비 밀칸코 서치 고민 전대미 먹고 정성에 데미니깐코 오이맹 마그나무드 이게 우리 전변호사라고 인사해 아.. 포용 그래 포용은 문제지 포용은 문제가 맞지 일단 원턴은 물 건너간건 확실하구요 아 근데 내가 뭐지 바로 때릴 생각은 없었어요 세트카드 제가 여기서 원래 아라베스크 써가지고 붙인다음에 이제 얘 띄우고 후우리 꺼내는게 제일 안정성이 높거든요 해결을 해야겠죠 미칸코 와총유 뭐고지랬든 저는 지금 힐각을 놓쳐가지고 최대한 저거 해야되요 쟤들이 초용압을 아 모르겠다 외만하면 초용압이 쟤들 안정성이 높긴 한데 그나마 면은 지금 도끼를 두 번 쥐어줄 수 있다는거는 큰 메리트긴 하거든요 이 판 끝나고 이제 바로 벌칙적으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다 일단은 카미쿠라베 해서 도끼를 쥐어줍시다 도끼를 쥐어줍시다 이건 도끼야 이혼뱀? 아 상대꺼 아 맞네 상대꺼네 이건 도끼야 쥐고 있으렴 사왔습니다 그거랑 제일 비슷한거 그거랑 제일 비슷한거 사와가지고 그거먹어도 스코빌드에서 온갖이 제일 높은거 아 제일 비슷한거 아 제일 비슷한거 어 뱀파이어를 막지 말았어야 됐나 포커다 포커가 치우기에 편하긴 해 솔직하게 문제는 니가 선택을 잘못했다는거고 세트카드 두고 그걸 파게 어 내 세트카드가 무섭지않나오고 아 쟤 또 나왔어 쟤도 또 나오네 아 근데 진짜 세트카드가 안건드릴지 몰랐는데 진짜 세트카드 안건드린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 저레도 나오는게나 아 저레도 나오는구나 나오긴 한다가 정확하겠나 이제 지정은 되죠 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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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칸코 진짜 1도 오르는구나 아 못볼거 봤어 어떡해 아 못볼거 봤어 어떡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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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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